가수 박서진이 세운 여까지 기록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어떤 기록이 가장 놀랐나요? 왜? 한국의 음악산업에서 가수 박서진은 그의 독특한 재능과 강한 의지로 인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 중 여까지 놀라운 기록들은 그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중 어떤 기록이 가장 놀라운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프로트 뮤직 어워즈 2024에서 박서진이 탑시카스상을 수상한 것은 그의 음악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그가 트로트 음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이 상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박서진은 이 상을 받으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이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능력이 인정받았습니다. 이 상은 또한 그가 단지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적 열정과 진정성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진의 수상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그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는 그가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계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하나의 정점으로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2017년 박서진이 에임플래사에서 5연속 우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그의 음악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트로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당시 그는 매회 무대에서 전통악기 장구와 함께 트로트 음악을 결합한 톡창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박서진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단번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특히 에임플래사의 무대는 박서진에게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였으며 매회 그의 음악적 진화와 열정을 보여주는 장이 되었습니다. 5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은 단순히 운이 아닌 그의 음악적 실력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순간은 그가 음악계에서 확고히 자리 잡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이 기록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승리들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 음악의 혁신자로서 자리매김하게 한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당, 박서진의 데뷔 싱글 드림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곡은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작품으로 그의 음악적 세계를 대중에게 알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비록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드림은 박서진이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드림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의 꿈과 열정을 담아낸 진정성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곡을 통해 박서진은 자신만의 목소리와 감성을 전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와 감성적인 가사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그가 걸어갈 음악적 여정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싱글은 박서진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 곡이었습니다. 그는 드림을 통해 비록 출발은 미약했을지라도 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며 대중과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은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준 발판이 되었으며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만든 중요한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4. 박서진은 전통 악기 장구를 현대 트로트 음악에 접목시켜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음악적 스타일을 창출하였습니다. 그의 장구 퍼포먼스는 단순한 악기 연주가 아니라 박서진의 음악적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장구는 한국의 깊은 전통을 상징하는 악기로 현대음악에서 잘 다루기 어려운 악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이 장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장구 연주는 트로트 음악의 리듬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며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도전은 그를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독보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장구를 현대음악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박서진의 노력은 그를 트로트 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게임, 미스터 트럭 시즌2에 참가한 박서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닌 그의 음악적 열정과 진정성을 대중에게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경쟁하는 동시에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미스터 트럭의 무대는 박서진에게 있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과 당구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는 그간 길거리 공연과 소규모 무대에서 다듬어온 실력을 한껏 발휘하며 그만의 독창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전국적인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서진은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쇼에서의 그의 활약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에게 그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을 넘어 트로트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뜻 역할을 했습니다. 박서진은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며 그의 진정성과 열정이 돋보이는 무대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스터 트럭 시즌2는 박서진의 음악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열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 2018년에 발표된 박서진의 히트곡 푸시푸시는 그의 음악 경력에서 또 다른 도약을 이루어낸 상징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트로트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푸시푸시는 그동안 박서진이 구축해온 독창적인 스타일과 대중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곡으로 발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며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푸시푸시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비트를 조화롭게 섞어내어 다양한 세대의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곡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곡을 통해 악서진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곡은 그에게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해준 작품으로 그의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푸시푸시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곡이기도 했습니다. 이 곡의 성공은 박서진이 트로트 음악계에 중심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를 지금의 위치로 이끌어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푸시푸시는 박서진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으며 그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7. 박서진은 음악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자선활동을 펼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자선활동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자선활동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인간적으로도 깊이 존경받는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선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마음씨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가 가진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이는 그가 단순한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사회를 더욱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앞장서는 디스트임을 보여줍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보는 그의 음악적 성과와 더불어 을 더욱 특별하고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박서진의 음악 여정은 거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가 쌓아온 열정과 노력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극복 우연이 아닙니다. 거리에서의 작은 무대가 오늘날 대중 앞에서 빛나는 무대로 이어진 것처럼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끝없는 도전과 성장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10. 박서진은 자신의 삶에서 겪은 개인적인 비극을 이겨내며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어머니의 병환이라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박서진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키며 그가 선택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갔습니다. 박서진의 강인한 의지는 단순히 역경을 견뎌낸 것을 넘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그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깊은 울림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그가 겪은 고통과 이를 극복한 의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는 그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가 이룬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넘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결국 박서진이 보여준 강인한 정신력은 그가 왜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박서진이 이룬 성공은 그 자체로 빛나는 여정의 결과임을 알게 합니다. 박서진이 세운 이 10가지 기록은 단순한 숫자나 타이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과 강인한 정신으로 트로트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기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중 어떤 기록이 가장 놀라웠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